두또기의 마음 두또기의 마음 두또기의 마음 어느 마을에 두또기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두통이는 나쁜 어린이였어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어린이였어요 날마다 거짓말 말하고 육하고 싸우지라고 두둑지라고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대들고 신경질 부리고 정말 나쁜 어린이였어요 아 그런데 이 두통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쁜 어린이가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안 계셔서 두통이는 날마다 개인만 하고 날마다 혼자서 살아나보니 이렇게 친구들을 사귈 줄 모르는 독불장군이 돼버리고 만거에요 애들이 다 손이 어디간거야 교회 관계 손님 없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내 마음 없이 난 참을 수가 없어 오 말참여기 사비하네 이 사비가 어떻게 할까 애들 해 아니요 아니요 여기는 구덩이를 파는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빠지게 해야해 아 좋아 이 샤 이 샤 이 샤 이 샤 이 샤 아우 힘들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이 샤 이 샤 이 샤 이 정도면 됐어 애들이 이제 교회에서 나오다가 아니야 네가 최대한 여기서ix 옳지 오 누구야 순이 아니야 순이다 예스님의 사랑 신기하고 흘러와 예스님이 배지만 여기 누가 그 독일이 살았네 아우 아프네 아프네 누가 이렇게 lavandzie 나왔네 나왔네 난 교회 교회에 나가면 187회 safely 오늘 떡볶이 나왔어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우리가 뻥만 했어? 22번 근데 왜 교회 다니는 거야?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? 뭐 좋긴 뭐가 좋아?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고 좋은 차량도 배우고 마음이 얼마나 기뻐지는지 알아? 우리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나와봐 너무너무 좋아 선생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 그리고 너 이거 알아야 돼? 뭘? 예수님 마음을 믿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그렇게 살다가 너 죽으면 너 어디 가는지 알아?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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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? 알아라 공동묘지 아니야 공동묘지가 무슨 공동묘지야? 낯걸랑 아니야 화장터 아니야 그럼 어디 가? 지옥가 지옥? 지옥이 어떤 곳이야? 지옥은 아직 뜨거운 곳이야 목욕탕이야 목욕탕 안 뜨거워 더 뜨거워 빈질방이야 빈질방보다 더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? 잘 봐 얼마나 뜨거우지는 보여줄게 보여줘 봐 보여줘 봐 잘 봐 오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하하하 너 어디 아파? 아 지옥 가서 이렇게 고생하기 싫으면 안 믿어 안 믿어 그런 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에잇 아하하하 아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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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때려 아하하 아하 애들이 교회 다니니까 다들 미쳤어 날마다 보고 천국이 뭐 지옥이 예수님 만 믿으면 뭐 지옥하고 어쩌고 아 참 나 참 그런 걸 믿는 건 믿는 건 다 보면 엄청나 믿는 거야 얘들아 천국은 없어 그렇죠? 없죠?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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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같이 도란 소리 안 나 어? 어? 선생님이 믿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이 자꾸만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못살게 보는 거야 왜? 어? 여기다 누가 구덩이를 또 봤구나 지난번에는 그 교회 오는 길에 구덩이를 타 놓고 거기다 똥을 싸놔가지고 애들이 울동하여서 똥냄새가 나더라고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야되네 내 똥냄새가 충만했어 아니 왜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어? 아니 이 녀석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? 여기 있나봐 그럼 잡아야 돼 하나 둘 셋 없네 없네 아니 어디 간 거지 얘들아 어디 갔니? 뒤에 가요 어디에? 없는데? 옆에 가요 옆에? 옆에? 뒤에?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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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 야 나와봐 나와봐 오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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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오 왜이래요 니가 소통이야? 너 오늘 여기다 구멍이 팠지 안팠죠? 니가 팠잖아 안팠죠? 애들이 다 봤어 어린이 여러분 니가 팠죠? 네 팠 팠 팠 팠 너 도대체 왜 애들을 자꾸만 못살게 구는 거야 애들이 낳고 안 놀잖아요 야 니가 교회를 나오면 되잖아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너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 난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? 너도 몰라 싫어 그러지 말고 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마음 믿으면 너 누구에게 속한 건 줄 알아? 누구에게 속해요? 마귀에게 속한 거야 니 마음속에 마귀가 가득한 거야 에휴 내 마음속에 무슨 마귀가 있어요? 내가 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줄까? 보여줘 봐야 돼 좋다 그렇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자 두 손을 놔봐요 에휴 두 손을 놔봐 고개 숙여 아 아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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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보자 자 두 손을 놔봐요 고개 숙여 고개 숙여 고개 숙여 너무 많이 숙여 고개 숙여 고개 숙여 자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손 생긴 마음속에 따라해 저희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저희 마음을 저희 마음을 보내주세요 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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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ws! 비경이 함으로 안보여!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망우기야 욕심막이 그래 너의 마음속에 살면서 날마다 남의 걸 훔치고 두둑질하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해냈지 난 루시오 가 가 난 너의 마음이 좋아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안돼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 말라고 어 어 어 어 저거 어떻게 왜 욕심막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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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요 다시 한번 다시 임원의 중고시 들어있어 그 뭐야 다시 한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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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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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싸움 마귀야! 어? 넌 날마다 신동기를 부리고 동생을 잡아 피우고 엄마한테도 대들고 학교 선생님의 경우도 대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성질이 더럽지 난 너처럼 싸움 잘하는 어린이가 좋아 난 너 싫어 가! 가! 하긴 어디? 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갈거야 안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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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뭐야? 어? 아? 어? 너? 하하하하하 나는 너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게임마귀야 오 게임마귀? 그래 날마다 너는 게임을 하지 하루에 몇 시간? 다섯시간 이렇게 게임만 하고 공부는 몇 시간? 아멘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고 그래 날마다 스마트폰 게임하고 베니판 같은 거 그리고 매일 공부는 안 하지 나는 이런 놈이니가 좋아 그 다음에 그럼 너 뭐가 되는 줄 알아? 그지 그 다음에 그 시간 되는 거야 공부 타고 없게 임만 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놈이니야 하하하하하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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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내가 갑자기 어 맨 그지같은 게 이렇게 봐 아냐아냐아냐 아냐 난 이번에 좋은 옷이 들어있을 거야 나 다시 한 번만 보자 내 마음속에 이번에 무엇이 들어있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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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 어 이거 뭐 아 또 그니까 나한테 개새끼야 하고 욕했잖아 그게 바로 내가 너의 맘속에 있는 증거야 내가 너의 맘속에 있는 증거야 이럼도 너의 쌍놈의 새새끼야 하고 욕했잖아 아니 그것도 똥꼬야 똥꼬? 이렇게 욕 잘하는 거니 나는 아직 좋아 아니 꺼져 미스새끼야 미스새끼 나를 가 이 왕 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안돼 너 뭐야? 잠깐만 너 뭐야! 너 꼼지 마는 럼 triang науч이 그때 꼼지 마는 애기 여긴 고구마 공동사 오이 오이 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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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어떻게 아론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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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 좋아해 내 멈추게를 하면 못 Abe가 안 왔어 내가 안 좋아해 너 할 fi가 안 좋아해 너 케이 너 동화 왜 울고 있어? 선생님! 나 좀 살펴 주세요! 왜? 내 마음속에 나 좀 낫게 된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날 지켜주세요. 너를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. 어떻게 해야 돼요? 마귀를 쫓아버려야지. 마귀를 어떻게 쫓아요? 난 못해요. 마귀는 네가 쫓는 게 아니야. 너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돼. 예? 예수님이요?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귀를 다 쫓아버리신다. 그럼 내가 여기 기도하는 것 밖에 없어요? 그래.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. 자 같이 하고 기도하자. 예. 예수님. 예수님. 저는 죄인입니다. 저는 죄인입니다. 저를 구원해 주세요.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. 마귀를 쫓아버려주세요. 예수님 내 마음속에 마귀를 쫓아버려주세요. 예수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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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주님은 왜 십자가에 목 박혀 있어요? 성감 안에서 치가 나요? 무서워요? 내가 너의 십자가에 목 박혀 있는지 모르느냐? 몰라요. 너의 죄 때문입니다. 그 죄 때문이라고요?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싶었습니다. 예수님 잘못했어요. 용서해 주세요. 저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어요. 마을에 다 쫓아버려 주세요. 예수님. 예수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다 쫓아버려 주세요. 마을에 다 쫓아버려 주세요. 마을에는 이미 다 사망하니라. 없다. 없어. 없어. 내가 나 쫓아버려 주었느냐? 예수님 고마워요. 저도 이제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 다니고 착한 어린이가 되겠어요. 예수님. 사망하는 어린이 여러분.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옥된 마귀를 다 쫓아버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망하며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잘 다니시기 바라요. 예수님. 저기에 교회 잘 다니겠어요. 예수님. 이제부터 교회에 잘 다니는 거야. 예수님 잘 믿는 거야. 예수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수님. 이리하여 교통에는 그날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다니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녀가 되었어요. 하나님이 목적이지 바랍니다. BILL Saya LI Вы 감사합니다.